네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럼 지난밤의 희생자를 발표할게. 세 번째 희생자는 바로 엘리시스! 이럴 수가! 누나! 하하하, 너무 열심히 했나보네. 엘리시스 언니가 당했다는 건 아무래도 의미심장하네요. 마피아는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유추해도 되는 건가? 오, 여기 논리적으로 게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나 찍어볼까? 알아 누나! 마피아야! 이분은? 루는 아니겠고... 로제? 라비? 어? 소녀! 결백하옵니다! 후히! 아니야! 에드가! 라비는 마피아가 아니라 그랬어! 어? 에드가 그랬다고? 이거... 수상한데? 모든 퍼즐이 맞춰졌군요. 답은 하나. 에드, 당신입니다. 정말? 에드가 마피아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하하, 그럼 변명을 들어볼까요? 네 놈은 조용히 좀 해.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청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하하, 이미 다들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사회자, 투표해야 하지 않겠어? 이의 없습니다. 일단 붙잡고 보시죠. 이견 없습니다. 저요! 진도 동의한다! 응! 에드는 과연 마피아였을까요? 네! 무서운 마피아였습니다! 시민들이 두 번째 마피아도 잡아냈네요. 그랬군! 잘 됐군요. 잘 됐군요. 우와, 잘 됐어요. 별 수 없네요. 라비, 넛! 라비가 활약한 거야? 잘했어, 잘했어! 라비, MVP감인데? 숨어있던 악당을 잡아낸 것 같은 기분이네요. 이제 남은 마피아는 단 하나. 과연 남은 마피아를 무사히 잡아낼 수 있을까? 흐흐흐흑 과연 남은 마피아를 무사히 잡아낼 수 있을까? 네! 네!